한성캐빈 600L 수습기, 구매문의 010-5720-4966 판매물품 한성캐빈 600L 수습기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남구미 판매자 미르종암농기계 신바람 농기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 주세요. 캡인형 600L입니다. 시동 잘 걸리고 스프레이 약 분사 아주 잘 됩니다. 판매가격 900만원 판매자 연락처 010-5720-4966 한성캐빈 600L 수습기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pkulon.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